40년 가까이 관광지와 유원지로 묶여 도심 속 오지로 전락했던 진주 오목래지구의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남강대말의 평거동, 40만여 제곱미터의 오목래지구입니다. 지난 1986년 진주시가 유원지로 이듬해에는 경사남도가 관광지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당초 천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관광지로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40년 가까이 도심 속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지붕이 내려앉아 마치 폐가처럼 변해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정주여건 탓에 밤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주택의 빛이 다 꺼져가 있습니다. 한 1년만 나아 놓으면 집이 다 무너질 상태까지 와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지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진주시와 경사남도가 최근 유원지와 관광지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남강변 유원지 9만여 제곱미터와 관광호텔터 5만여 제곱미터를 제외한 28만 제곱미터의 터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민간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150여 명의 지주들은 조합을 설립해 도시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주거와 상업지역, 기반시설로 구분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주택지를 가운데 배치했는데 최근 한 대형건설사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용도 전환 후 땅을 배분하는 환지 방식을 통해 난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 지주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이 도시를 개발했을 때는 난개발이 안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강변 유원지에는 진주시가 유등보관소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지만 관광호텔 건립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0년 터를 매입한 진주의 사업 시행자는 현재로선 호텔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불가능해진 만큼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과 진주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40년 도심 속 외로운 섬이 남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